수술하겠습니다. 예? 잘 들어. 지금부터 두 환자를 수술한다. 차선생과 월규는 계속 은지 옆에 있고 한 선생 홍길남, 김선주는 옷이랑 장갑 갈아 끼고 성호 쪽 만든다. 홍길남 최대한 빨리 수술상 차리고 김선주 마취가 가서 오프직인 선생 섭외. 그리고 한 선생은 빨리 와서 중심장맥관 삽입하고 개복 준비하고. 여기 스킬업 제가 받겠습니다. 이 전까지 수술 방에 있었다 아입니까? 초선생. 그럼 파트장님도 오늘 하루만 수고해 주십시오. 제가 수술 방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옷과 장갑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교체해 주십시오. 예. 자 그럼 시작. 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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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첨가하겠습니다. 저도 첨가하겠습니다. 나가 박쇼. 수술 방에서 나가라고. 아닙니다. 여, 여, 옆에서. 나가! 잠깐만. 뭐. 글쎄. 호. 가깝. ositor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보호장님께서 여겨 어떡해. 네, 아, 김동완 교수. 아, 정말 대단한데요. 어떻게 이런 수술을.